무게코캣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거 일본의 유명한 음성변족이 그건데? 피카츄같이 생긴 애가 이런! 잠이 오질 않는거니? 약을 먹어도 안된다고? 그래... 괜찮단다! 내가 곁에 있으니까 빨리 좋아지면 좋겠네 아! 그래! 오늘은 그림책을 읽어줄게 어떤 내용이냐구? 재밌고 이상한 슬프고도 야하고 잔인한 그런 이야기란다 분명 너도 다이스키 할거야 그럼 시작할게 읽어주는건가? 옛날 옛날 어느 곳에 여고생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요나카 그날 그녀는 전철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전철을 타고 있었습니다 빨리 만나고 싶다 빨리 만나고 싶다 이공검님께서 배부선 한개로 백글러까지 고맙습니다 그러면 전철, 싫다. 머리색이 화려한 야자. 너! 버스도 싫어하잖아! 버스? 그건 최악이야. 숨이 막혀서 어쩔 수 없는걸. 그럼! 어떤게 좋아? 자전거. 금방 지치잖아! 여긴 안 가지네? 문이 닫혀있다. 자면서 기다린다니. 아니? 걸어가는거고 안되는건가? 자자! 자! 어? 어? 오, 옳아? 이걸로 하는게 좋겠다. 총점. 목에코, 목에코. 엥? 뭐지? 뭐지? 뭐, 뭐야? 이, 이형은? 응? 오, 세이브. 마, 이처. 가입된 자는 본교의 학생임을 증명한다. 2학년 3반 15번. 쿠라이 요나카. 요조라 학원 고등학교. 목에코. 영무원이 하나도 없네. 시골에 있는 역인걸까? 아니, 이런 이름의 역은 들어본 적도 없어. 이, 일단은 저쪽으로 가볼까? 생임으로 화해하거라. 파스타에 고추를 넣자 모임. 회원 모집중. 당신도 고추니스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이쪽으로. 060 700 응애 응애. 무슨 모임이 이래? 종이가 떨어져 있다. 여고생 한명 안내 드리겠습니다. 어? 매월 1월 31일은 생임데이. 생임을 먹어서 세계 평화를. 우주조화. 명경지수. 재행무상. 매일 먹는 거잖아. 생임 득세일. 만두 뷔페. 1시간에 800엔. 생임을 손에 넣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능가하는 하느님의 산물. 그대 생임을 알고. 뭐야? 왜 이렇게 세뇌시키죠? 울지 않는다면. 범에. 뭐? 방범. 화염방사 연습회. 모두같이 불을 쏍시다. 참가비 무료. 여러가지 결말봐. 즐겁잖아. 목에 콕 회술. 얍. 어깨 열림이나 유통이 심한 그런 당신에게. 생임. 그게 아니지. 시선이 느껴져. 미야옹. 헥. 에? 기분 터셔. 매주 월화수목금토일은. 생엔데이. 생엔먹자고. 생엔맛있어. 저건 새연예인데. 아까부터 붙어있는. 이 이상한 포스터는 뭐야. 대체. 생엠을 얼마나 좋아하는 건데. 왠지. 생엠으로 개슈발트. 뭐라는 거야. 붕괴원선이 올 것 같아. 교자. 먹고싶다. 미라. 님께서. 열한개 선물 높인 걸로 가입고맞습니다. 여긴. 분명 이상한 곳이네. 어째서 이런 곳에 와버린 거지. 돌아갈까. 응? 돌아가지 못하게 생겼네. 죄송해. 으아! 응? 뭐지? 인형? 뭐지? 말도 안되지. 마. 말했어. 너 귀엽네. 응. 뭐. 뭐야. 여그생이지? 모기땅은 여그생이 다이스키. 뭐. 뭐라고. 모기게게게. 민라아아아. 려. 모기게. 잠깐만요. 이건 뭐하는 상황이야. 갑자기. 이건. 뭐하는 상황이냐고.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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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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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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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세요. 좋은 지사자님. 괜찮아. 처음 아는 아이에겐. 상냥하게 돼줄 테니까. 모두 그렇지. 응. 멈추지 말고 도망갑시다 뾰로롱님께서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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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했습니다 30개 선물 구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멈추지 말고 도망가자 으아 목에게 목에게 널 다 잊게 한다는 그러니까 빨리 나오라는 지금 내가 너를 자꾸 사보려고 지금 가고 있다는 오고 있다는 근데 우리들 모습이 안보인다는 멈추지 말고 계속 가라나고 있지만 이건 너만 거 아니냐는 뭐하고 있냐는 가고 있는데 어딨는 거야 얼마나 가야 되는 거죠? 왔다 뾰로롱님께서 50개 선물 100개가 2위 아니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와 사라졌네 뒤에 아빠 이건 꿈인가? 나는 전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지 단지 그것뿐이고 평소랑 다를 게 없는 그런 대, 대체 뭐가 뭔지 아, 정말이지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이런 곳에서 어슬렁거릴 때가 아닌데 어떡하지 전화도 목통이고 하지만 왔던 길을 돌아가려 해도 아가 그 노란 애들이 아니, 그보다 그 노란 애들은 뭐야 고양이? 아, 아니야 하지만 말을 했는데 대체 뭐야 이것도 그 노란 애들도 나를 잡으려고 했는데 어째서? 대체 왜 내가 목적인 건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진정하자 어, 저건 우와 큰 송이다 저런 송은 본 적도 없는데 여긴 정말 어디인 걸까 모양이 이상하네 불이 켜져 있어 누가 살고 있는 걸까 고전하니 아니 내가 고전하니 그런 송인가? 돌아갈 길은 물어볼 수 있으려나 아니 아까도 이상한 일들이 잔뜩 있었으니 분명 저 송도 송의 주인도 하지만 여기에 있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게다가 그 노란 애들이 또 올지도 몰라 건물 안에는 그 노란 애들이 없겠지 일단 가볼 수밖에 없겠네 예감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네, 피해! 이 너머에 무언가 있어 Син operators 홀! 으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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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으... 머리가 이상해질 것만 같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나는 악몽을 끄고 있는 거야? 죽어있는 듯하다 어째서 이렇게 끔찍한 모습이지 살해당한건가 대체 누구한테 케첩 좋아 이러고 있을수도 있지 않아요 칠판 지우개다 생애미구나 어 뭐야 목욕하고 있어 너무 좋아 이런 느낌인데 행복해 끝없는 계단이다 여기까지 오는데 아무도 없었어 이상한 동상은 잔뜩 있었지만 그리고 조금 떠있던 것 같기도 하고 이성에 누군가 살고 있는걸까 왠지 이상한 기분만 들어 음 여기가 입구겠지 입구는 절반정도 열려있어서 바람이 안으로 빨려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안은 어두워서 여기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성안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성안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어쩔수 없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거 같은데 들어가보죠 무섭네 하지만 딱히 다른 길도 없고 들어갈 수 밖에 없나 어? 불법 침입이 되어버리는건가 그래 제대로 인사하면 들어가면 되겠지 으 저기 실례하겠습니다 1층 모개컵캣스레 어서오세요 터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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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오빠 오니장 뭐야 내가 기대했던 그런 여자가 아니잖아 두고가지마 하하하 미안해 요나카 정말이지 너무 빠르게 걷는다니까 생각할게 있어서 고매네 흥 또 그 생각 타령이야 그래 생각에 빠지면 앞이 보이지 않게 되어버려 다크 프레임 마스터 난 중이병이야 불안하네 요나카가 옆에 있으니 다이져브요 정말이지 뭐야 그게 응 그게 뭐냐구 에헤헤 갈까 응 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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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회상편이었군 이상한 성이네 대체 여기는 어디야 응 징냐님 다섯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지 이 그림은 뭐 저게 뭐야 아까부터 느낌이 좋지 않은데 여기는 혹시 흠 별풍선의 성인가 이시연님 한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한데 팬클라카이브 어서오세요 응? 어? 어? 갇혀버렸다 목에겐 목에겐 어서오십시오 어? 아홉번째 하늘님 한개 고맙습니다 히어링님 다섯개 고맙습니다 목에코 캐슬리에 어서오세요 안녕 요나카종 어째서 내 이름을 내 이름은 목에코 당신에 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알고 있지 자 모처럼 왔으니까 놀아요 성적인 의미로 흐흐흐흐흐흐 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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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떡이 주제이 첫번째 응? 잠깐 기다려 봐 누가 첫번째라고 뭐? 요나카종의 처음은 내것이야 뭐? 무슨 소리라는거야 꺼져쓰레기야 닥쳐 뭐기 뭐? 꺼져 새끼들아 죽여버린다 뭐 덤빌거냐 이 새끼야 이 무능한 구더기 새끼들 해보겠다 이거지 덤비라고 그래 이 새끼야 죽여 죽여버라고 뭐 이놈부터 죽여주마 빨리 개판이야 개판 죽고싶냐 이 새끼가 개뉴 개뉴 성주라구들 이 새끼야 저 죽여줄게다 오겐 오라 요나카짱은 별이 머무는 곳님 한개 고맙습니다 어쩌지 일단 여기 있으면 위험해 출구를 찾자 쌩임 우와 넓다 넓다 아니 그것보다 어쩌지 정말 들어오면 안되는 곳에 와버린 것 같아 아무리 갈 곳이 없더라고 해도 그냥 들어오지 말걸 이 바보 아니야 후회받자 소용없지 일단 이 성에 빠져나가야 해 나는 대체 뭘 하고 싶어 했던거야 꿈에서 깨어나라 빨리 돌아가야 하는데 아니 돌아갈 수 있는 있는건가 입구는 닫혀있고 일단 다른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찾아보자 물론 이 별 아니 이 초콜릿을 이용해서 1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마 여기에도 막 오 쌩임이잖아 쌩임 다이스키다요 어딨지? 어디로 가야되지? 백마리님 5개 고맙습니다 근데 이 쌩임은 왜 주는거죠? 이쪽을 보고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딴 데 가야지 우와 여기는 식기가 놓여있다 감자칩 음? 고 오 이런 접착제를 집을 수가 없잖아 아 죽고싶다 죽고싶다니 죽고싶다니 수수께끼의 선반 이 안에는 그저 어둠만이 퍼져있다 쌩임을 손에 넣었다 쌩임? 쌩임이 저렇게 더 많아? 페페론치노에 엄청난 양의 고추를 넣는다면 그것은 정말 페페론치노일까? 레시피 쌩임 쓰레기통 오물을 손에 넣다니 이건 말도 안돼 여기는? 더빙걸의 동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더 재미있게 보는 방법 아프리카TV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질찾해보세요 유튜브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구독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